신봉선, 신봉선, 발리! 정확해요! 정확하고도 깨끗합니다! 오, 센스!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런 발리가 나오냐고! 포인트 드롭 발리 했었거든요. 그쪽 방에 각도가 없었어요, 별로요. 이건 구력 10년차 발리 코스예요. 멋진 드롭 발리가 나왔습니다. 언니 서브, 언니 서브! 침착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홍선아, 다시 세팅! 다시 세팅! 잊어, 잊어. 아까는 꿈이었어, 잊어. 자, 집중, 집중! 신봉선은 서브! 잘했어, 잘했어. 강하게! 백핸드! 멀리 보냈는데요, 벙실이 나옵니다! 점수는 8대6! 신봉선, 고울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집중, 집중! A6! 내일은 위닝샷!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 person을 잡니다, 상태를 얻으라! 날카로워요! 받으나, 신봉선은 이제 나ãy 수 있습니다! 나이스! 어머! 여름 키를 넘어가네요. 떨어지는 점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뒤로 나가야지 가운드 너무 컸다 맞아 맞아 공이 스킬이 말려서 팡 뛰는 거야 공의 계절이 높고 깊었기 때문에 이 공의 방향 구질을 빠르게 선택을 못했어요 자 리턴 리턴 잘하고 있어 리턴 집중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민경숙 지금 리턴 실패예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이스 시도 잘했어 나이스 트라이 괜찮아 괜찮아 쏘리 괜찮습니다 에잇올 서포트 무섭다 이거 들어오면 제가 무섭지 제가 민경숙 세컨 서프 세트에 걸리고 말아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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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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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듀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세트를 마무리 지을지요 고우리의 서브. 됐다. 들어왔어요. 도리 포인트. 백핸드. 발리. 발리. 나이스. 앞에서 주면 안 돼. 앞에서 조금 하더라고요. 9대 9. 9대 9. 괜찮아 괜찮아. 9대 9. 우리. 못 큰 거예요. 달려 들어와요. 짧다. 들어와 들어와. 짧다. 들어와 들어와. 고울이 내 퇴거리고 많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더 더. 듀스야 듀스. 10대 9.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하나 더 하자 언니. 안 끝났어. 하나만. 오케이. 강력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인테리스트 클럽이 가져갑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깝다. 어떡해. 그래 아깝다. 다음 세트 있잖아. 알았어. Hur많이.